자 139페이지 5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사채 가격결정 요건 별표시 해주시고요. 자 세번째 줄 밑줄 칩니다. 원인은 사채의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 때문 한 다음에 액면이자율 그 위에다가 괄호하고 표시이자율이라고도 적어주세요. 표시이자율 또는 액면이자율 같은 얘기에요. 자 그 밑에 밑줄 칩니다. 사채의 액면이자율이란 사채의 발행시 발행회사에서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 뭐요? 사채의 액면이자율이라는 거는요.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발행회사 짱구패션에서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해 액면금액 1억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 얼마요? 이자율 10% 그래서 천만원이요. 계속해서 밑줄이요. 시장이자율은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무슨 말이요? 시장이자율이라는 거는요.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 이 짱구패션이 사채를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자율 10% 또는 12% 또는 8%를 문제에선 계속 변경을 하면서 문제를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네모박스에 액면이자율이라고 적혀있는 거기 옆에다가 회사가 주겠다라고 적어주세요. 회사가 주겠다. 액면이자율만큼 주겠다. 그래서 시장이자율보다 만약에 액면이자율를 더 준다 하면 할증 발행이 되는 거고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다. 시장이자율보다 액면이자를 더 적으면 할인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 분개 쳐드린 거 현금 1억 들어오고 사채 1억 현금 9700만원 들어오고 이렇게 퉁쳐서 9700만원 되는 거 현금 1억 300만원 들어오고 퉁쳐서 1억 300만원 되는 게 그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에 적혀있고요. 자 140페이지 첫 번째 기억에 사채 액면 발행 똑같은 내용이고요. 사채 리은에 사채 할인 발행 여기에서 분개 부분을 대변의 사채와 사채 10만원과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천원을 이렇게 표시해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총 얼마요? 9만 7천원이 되는 걸로 표시해 주시고요. 디귿! 141페이지에 디귿 사채 할인 할증 발행은 오른쪽 대변만 네모를 치셔서 사채 10만원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3천원을 합쳐가지고 네모를 쳐주세요. 그러면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사채 상환시 회계 처리입니다. 자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 자 짱구가요. 기억 만기 상환입니다. 3년이 됐어요. 만기가 됐을 때 갚는 거를 사채 만기 상환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만기 상환은요. 사채 만기가 됐을 때 돈을 갚는 거예요. 짱구는요. 짱구는요. 빌려줬던 돈들을 사채를 살아간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고요. 1억씩 1억씩 해서 30명에게 30억을 주고요. 그들로부터 이걸 받아내야겠죠. 사채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해서 찢어버립니다. 언제? 만기에. 그걸 만기 상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속대로 서로가 다 지켰어요. 깔끔하게. 짱구는요. 3년 이따 갚겠다고 해서 3년 이따가 1억을 갚으면서 다 이자를 따박따박 줬고요. 이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3년 후에 돈을 받겠다고 해서 3년 동안 돈을 짱구에게 1억씩을 빌려줬던 거예요. 약속대로 다 됐기 때문에 서로가 더 이상 손해를 본다거나 추가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짱구가 돈을 빌려줘놓고 3년 이따 갚기로 했는데 3년 이따 갚기로 했는데 돈을 빌려간 아니죠. 돈을 빌려준 보노보노가 계속 와서 갚지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이자 이거 천만 원 준다며. 언제 줄 거야? 1년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또 와서 또 물어보고 너 갚을 수는 있겠니? 계속해서 갚지를 하는 거예요. 짱구는 아무리 돈을 빌렸지만 자기가 이만큼 준다라는 약속을 하고 서로 간에 빌려가는 건데 보노보노가 계속 와서 갚지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죠. 짜증나서 보노보노를 따로 부릅니다. 보노보노야 널로 와봐. 내가 너한테 1억 빌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빌리긴 했는데 그리고 이자도 따박따박 잘 주고 있는데 왜 도대체 와서 왜 그렇게 갚지를 하니? 난 더 이상 너랑 일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1억! 나도 지금 딴 사람한테 돈 빌릴 만큼 빌렸고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너 갖고 있는 사채 그거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확 찢어버리게. 갖고 와. 내가 돈 줄게. 돈 줄게. 그러니까는 보노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나 돈 지금 있고 어느 정도 있고 나한테 돈 받을 거 있어. 또 굳이 내가 왜 지금 너한테 이거를 주고 돈을 받고 끝내야 되는데 난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짠거는 알았어. 그러면은 사채 갖고 와. 내가 지금 너한테 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좀 더 주고 더 줄게. 돈 더 줄 테니까 사채 갖고 와. 이제 더 이상 너랑 나랑 돈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를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노보노도 동의를 했어요. 돈을 더 받고는 이거를 돌려줄 의향이 있어서. 그래서 돈을 더 받고 짠거는 돈을 더 주고 사채권을 받아서 이 채권을 받아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노보노와 더 이상 채권자, 채무자 입장이 아니게 됐어요. 자 이 와중에 짱구 패션은요. 짱구는요. 보노보노에게 돈을 더 줬어요. 왜? 사채를요. 만기까지 안 가고요. 중간에.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냥 해지를 했기 때문에요. 중도에 상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채를 보통 중도에 상한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원래 서로 주고받던 이 약속이 나와있는 게 아니라 서로 금액을 조정해서 받기 때문에 사채를 상한을 하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짱구 입장에서. 사채를 상하면서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중도에 상한하면 뭐가 발생한다? 두 개를 합쳐서 사채 상한 손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내용 밑줄 칠게요. 자 기억 만기상한 만개 동그라미 하시고 3년 후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모두 같은 분개 3년 후에 약속이 다 지켜서 만기에 갚게 되면은요. 액면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할인 발행을 하든 다 똑같이 같은 분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채가 차변에 와서 없어지게 되고요. 그 사채 액면 금액만큼 현금으로 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쪽 끝부분 밑줄 칠게요. 밑줄 칠게요. 만기에 갚는 돈의 액수는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액면 금액 자 밑줄 치지 마세요. 만기일에 빌린 돈을 갚음으로써 부채가 감소하고 동시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 그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때 사채 상환 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중간에 갑질을 하도 심하게 한 번호 번호 때문에 중간에 조기에 갚는 겁니다. 밑에 니은 조기 상환에 조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사채 발행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자 네모요. 만기일 전에 밑줄이요.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기 상환 조기 상환에 네모요. 자 만기일이 전에 3년 되기 전에 사채를 미리 갚는 걸 조기 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별 표시하고 밑줄 쳐주세요. 사채의 조기 상환인 시에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한다. 자 142페이지 네모 박스입니다. 자 이거 어렵게 나와 있어요. 현금 상환액이 부등호사채 장부금액보다 크면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하고 현금 상환액이 사채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사채 상환이익이 발생한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되게 쉽게 설명하시면 돼요. 여기 아니요. 내가 이 사채가 내가 생각하기에 1억짜리에요. 근데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1억 3백만원이에요. 1억 3백만원을 주고 1억짜리를 갚아요. 나 3백만원 손실이죠. 맞아요. 내가 사채 장부금액이 내 마음속의 금액이 9천만원이라고 생각해요. 난 9천만원을 이걸 있으면 갚아야 돼. 근데 내가 8천 5백만원만 갖고 끝낼 수 있어요. 8천 5백만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나 5백만원 이익이죠. 그 내용이 사채 상한 이익입니다. 사채 장부금액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내 마음속의 금액이라고 적어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사채 금액보다 난 갚아야 될 게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덜 갚으면 나한테 이기고 더 갚으면 손실이 나오겠죠. 자 방과 2번 장기차 입금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144페이지 퇴직급여 충당구처로 갈게요. 퇴직급여 충당구체도요. 교재에 나온 내용으로 공부하면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우리는 짱구패션입니다. 주식회사 짱구패션인데요. 우리는요. 종업원을 한 명을 채용을 했었어요. 누구요? 포로리 월급 얼마 주기로 했어요? 월급 100만원 을 주고 우리는 포로리를 고용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2020년 초에 포로리를 고용을 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퇴직금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퇴직금 퇴직금 이게 나라마다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없어요. 퇴직금이라는 의무 퇴직금은 없어요. 뭐냐? 우리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은요. 이 사람이 퇴직을 할 때 회사를 그만둘 때 아 이 사람 나가가지고 회사 그만두면은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잖아. 짱구 패션에서 일하다가 이제 뭐 나이 뭐 한 50, 60, 70 돼가지고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잘리게 되거나 뭐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월급이라는 게 안 들어올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니?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짱구 패션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데 그걸 얼마를 주느냐 얘의 월급 평균임금에서 월급에서 얘가 몇 년 일했는지 일한 연수 근속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속연수를 곱해서 얘가 만약에 포로리가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5년에 퇴직할 때 받았던 월급이 100만원이다. 5년 곱하기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법적으로 줘야 돼요. 안 주면 사장님 위험해요. 사장님 철컹철컹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1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돼요. 자 오케이. 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포로리가 지금 2020년 초에 일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5년이 아니라 1년이에요. 하다가 2021년에도 일을 하고요. 2년에도 일을 하고요. 3년에도 일을 하고요. 4년에도 일을 하고요. 5년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몇 년이랬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랬죠. 100만원 곱하기 5년을 하면 되는데 그게 100만원이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왜? 포로리의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포로리 일을 하면서 연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로리가 그만둘 5년 차에 포로리가 월급을 500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근속년수는 5년 이랬으니까 5년이겠죠. 그럼 얼마에요? 2,500만원을 포로리에게 퇴직금으로 줘야 됩니다. 금액이 커요. 포로리가 5년 이따가 그만두면 매년 매달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그만둔다고 해서 2,500만원을 회사는 포로리에게 줘야 돼요. 금액이 커요. 이게 지금 포로리 한 명이라고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다 그만둔대요. 그럼 나는 네 명한테 2,500만원씩 주려면 1억을 어디서 갑자기 구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잖니 그 퇴직금을 미리부터 그때그때그때마다 너 마음속에 빗으로 잡아놓고 있어 마음속에 부채로 잡아놓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5년 있다가 그만둔다고 할 때는 그만둔다고 할 때 그때 돈이 나가려면 너무 크잖니 그래서 매년 매년 그거를 부채로 충당해놓고 있어 해서 나오는 이름이 퇴직급여충당부채입니다. 이해 되셨죠? 짱구 패션에서 포로리가 일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는 포로리 마지막 월급에다가 근속연수 일하는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 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요 그 퇴직금이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니까 짱구는 너는 미리미리 그걸 대비를 해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라고 얘기해서 짱구는 문방구에 가서 돼지저금통을 사와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저의 돼지저금통 이론입니다. 자 돼지저금통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돼지저금통을 사와서 포로리가 그만뒀을 때 포로리한테 큰 돈이 나가니까 나는 이 돼지저금통에다가 포로리가 그만둘 때를 대비해서 돈을 쌓아놔야지 여기다가 라벨을 붙여넣습니다. 포로리가 나갈 때 쓸 수 있을 만한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는 돼지저금통을 해놔서 포로리가 1년 일을 하면 포로리 어차피 한 달치 월급 매년 쌓아놔야 되니까 여기 100만원을 넣어놔요. 포로리가 2년째 일했을 때는 두 번째 해에 또 100만원을 넣어놔요. 세 번째 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리가 나갈 때 여기 있는 돈을 꺼내서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 직원이 포로리뿐만이 아니라 다음에서부터 두 명을 더 뽑았어요. 포로리랑요. 기존의 포로리랑 A라는 애랑요. B라는 애 3명을 뽑았습니다. 자 매년 매년 우리 포로리가 A가 B가 그만둘 때에 대비해서 돈을 쌓아놔야 돼요. 어디에? 여기에. 이 돼지저금통에. 자 얼마를 쌓아놓을까요? 얼마를 쌓아놓을까요? 여러분에게 절대 묻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줘요. 자 우리는요 엄마가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엄마가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건 어떤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 직원 포로리 A, B가 그만둘 때 내일 당장 그만둘 때 오늘 2022년 12월 31일인데 얘네가 다 나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 나 그만둘래요. 퇴직금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돈을 여기에 쌓아놔야 돼요. 미리므리부터 그게 얼만진 여러분께 구하라고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100% 줍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요.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 그게 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